고려대학교 인천기념관에서 신기한 마켓이 열렸다는데 농부로 변신한 귀여운 아이들 파머스 마켓으로 출발 시끌벅적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 빨간 천막길을 와보니까 엄청 귀여운 애기들이 과일이랑 채소를 팔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홍보 전장을 나눠주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아이들이 직접 키운 채소가 한가득 아이고 기특해라 고구마, 감자, 감자, 토마토 우리가 진짜 필요했어요 장바구니에 먹고 싶은 채소를 한가득 담아 기부하면 끝! 참 쉽죠잉 그리고 대출을 뽑아주셔요 얼마나 팔았어? 100만큼 100만큼? 파도 팔아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꼬마, 고마워 오늘 장사 끝! 꼬마 농부들은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보시면서 기분이에요, 어떠신지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귀엽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조금 시원섭섭한 마음도 드네요 오늘 판매되어진 모든 수익금은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쑥쑥 자란 채소만큼 쑥쑥 자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 꼬마 농부들 다음 마켓도 부탁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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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